아우 우리 엄마 잔소리 아니 아빠 목소리 너무 커 아빠 너무 시끄러워 그냥 전원 버튼 끌게 송편이나 가서 빚어오라고 송편 아까 내가 빚었는데 진짜 맛있었지? 음향을 줄여 다시 울려 다시 울려 얘는 내가 종이하라 그랬잖아 야 확실히 잘하네 야 잘한다 야 TV나 틀어봐 뭐 재밌는 거 안 나오나 띡 2. 싸이커스 멤버들 안녕하세요 싸이커스 TV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쯤 소식을 접하셨겠지요 저희 싸이커스 TV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2024년도 추석 특선 드라마 데이터가 날아가 부득이하게 방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편 드라마 제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PS 대본과 콘셉트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아니 근데 드라마를 써본 사람이 있어요? 나 나 근데 어릴 때 영화감독의 꿈이었잖아 그래서 상황극 같은 꿈인 건 저도 의사가 꿈이었어요 야! 찍어본 적 있다고! 나 중학교 때 해본 적 있어 약간 동아리 만들어서 아니 나 UCC 동아리였어 아니야 수민이 형이랑 나랑 정훈이는 학교 과제로 있었지 않아? 막 드라마 대본 짜는 거 아니 근데 드라마 하려면 장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장르를 더 해야 되는 거 뭐야 야 이게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첫 능력이 있어? 또 뭐해 장르 제가 뽑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뽑으면 안 되는 건가? 안 되겠지 아무래도 야 내가 포켓몬 카드 많이 뽑아서 알거든 중간 거를 뽑잖아 지식이 근데 안 좋은 것만 뽑아 하나 둘 셋 공포 호러 공포 호러 기계 지식이가 뽑을 거야 지식이 한번 뽑아봐요 노멘트 표현 안 하면 돼 원래 중간 거가 아니라 맨 뒤에 걸 뽑아야 돼 저 공포 호러 기계다 제발 사극 나와라 못 할 거면 더 못 하는 걸로 가자 뭐야 다 사극 아니야? 뭐야 이거 나는 왕이 될 상이다 내가 다 사극이다 내봤어 사극이야 무조건이야 아니야 어? 뭐야? 이게 드라마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대본이야 맞지? 대본 대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그렇지? 원래 드라마에서 대본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대본을 만들어야 되잖아? 빠밤 자 대본은 릴레이로 작성해야 하며 순서가 정해진 후 절대 변경할 수 없다 대본 작성 시간은 한 사람당 1분 30초로 제한하며 다음 주자는 꼭 전 사람이 썼던 다음 페이지에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전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살려주세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앞에 사람이 한 거 볼 순 있어? 어 볼 순 있어 아 그럼 뭐 막장으로 만들어도 되네 그럼 우리 순서 정하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 네 좋아 그럼 각자 맡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난 중민이 아 싫어 그래 싫어 그럼 나는 애찬이 싫어요 그럼 나는 누구 나머지? 세은이 일단 해볼까? 저기 나머지 팀부터 할까? 응 나머지 팀부터 해 나머지 대표가 누구야? 내가 할게 오케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거 마우스 누가 더 빨리 클릭하나 하는 거야 준비 시작 서른다섯 집중해 어 살려줘 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러면 끝 마운 한 개 마지막 하나 했어 마운 두 개 마운 두 개 다음 내가 할게 준비 시작 잠깐만 잠깐만 이미 시작했어 누가 시작 시작 시작했어 시작했어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하나 아니 엑스피디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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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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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80개! 내가 정확히 잊었어 80개야! 80개 맞지 진실? 77! 네 70 몇 개야 그럼 77로 가 아 유정아이 그 앞에다 야 이거 좋네 야 유정아 혹시 나부터 해도 돼? 노트 해 좋은 아이디어 너는 딴 팀이잖아 아 지금 P팀만 하고 있는 거였어? 어 아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이어트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야 야 흐름 찾았다 흐름 찾았다 야 야 야 끝 끝 끝 끝 끝 10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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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몇 개야? 80개 아니 내가 생각하고 92개긴 해 뭐? 90개로 가 90개 어 야 불안이래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해 야 불안이래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해 자 준비해 시작 둘 셋 넷 다이어트 으으으으4 130개 야 130개였어, 130 30개였어, 130개 저거 자 여러분 저 갈게요 준비! 시 이 이 이 이 이 이 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카운트 안 돼 안 튀기잖아 지금 튀기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야 야, 너 대충 130개로 해 어어 지금 시간 가고 있어 130, 130, 130, 140 내가 세골이 40 몇 개였어? 지금 60개 됐다 와 망했어 그럼 여기서 끝낼게 대충 230개 야, 90개, 90개 아무도 안 세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3, 4, 5, 6, 7, 8, 9, 11, 12 이걸 누가 해, 이걸? 이거 어려운데? 형 이미 1등이야 자, 26개 빨리 36, 36 끝났어? 자, 정석대로 하지만 두 개씩 할게 어긋나지는 않잖아, 그지? 자, 시작 1, 2, 3, 4, 5, 6, 6, 7, 8, 9, 10 1, 2, 4, 4, 5, 6, 6, 7, 8, 9, 10 야 예를 들어 몸이 무기야 몸이 무기 왜 안 세고 있어? 아무튼 안 세고 있어 세고, 세kins 세고 우리 First 세고 있어 이거 두 개 세워야 되는 거 알죠? 세골 위에 맞는 게 없어 다 아래를 맞잖아 몰라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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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분 30초 안에 대부분 쓰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처음이 중요한데 주제가 뭐예요? 사극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 준비 시작 자 뭔 옛날 뭔 옛날 일단 사극이니까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나무꾼? 어 나무꾼 좋네 어 그러네 나무꾼이 뭐 조연이야?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나무 안에 미쳤다 나무 안에 공주님이 사극 판타지야? 공주님이 깨어났어 장수풍뎅이가 장수풍뎅이가 야 장수풍뎅이가 혹시 조연이야? 하하하하 야 멘트 한 줄 없이 지금 1분 다 지났어 아 근데 원래 대본에도 그 상황 설명이 조금 있긴 해 저 주연 이 장수풍뎅이는 참 맛있게 생겼구나 제가 베어 그릴 수인데요 저에겐 충분한 단백질일 뿐이죠 과드득 어 망했네 뭐라 했어? 이 장수풍뎅이는 단백질이 충분해 보이는구나 아 오케이 주의한 거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기승전결이 안 돼요 나중에 PD가 어떻게든 채울 거야 원래 그런 건 PD 권한이야 애드립으로 해 그러면 외찬이 지금 올라온다 지금 뭐가 나온다 필력 나온다 장수풍뎅이가 뭐라? 어 이 가시가 장수풍뎅이가 주연이었어 이거 주연이었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아 변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지? 나와 같은 존재가 주연 1 있었다 하네 하고 주연 1이 장수풍뎅이 다시 변해 야 세계관을 만들었어 야 아니 서버 조연이랑 조연도 나와야 된다고 야 이건 사극이 아니라 약간 아 옛날? 판타지인데 그냥? 헛은 벌레로 아 변해 돌아간다 패스 이어가 주연 1이 2를 데리고 근데 지금은 주연 2 2가 사람인데 그래? 바꿔 바꿔 아니 뭐 벌레가 사람 데리고 갈 수도 있지 벌레가 사람 데리고 가는 걸로 해 그냥 인간 뭐야 마음대로 해 야 장수풍뎅이 세잖아 이제 팔랑길래 왕으로 갔다 왕으로 갔다는 뭐야 왕! 왕에게 왕한테? 왕에게 갔다 맞춤법 쓰다가 시간 다 하겠네 그냥 아니 왕으로 갔다는 뭐야 주연 1 주연 2 2 왕은 서버 주연 왕으로 갔다 곤충으로 아니 유준이 주 때 있게 끝 끝 끝 끝 끝 끝 징기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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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주연 2 2 주연 1 왕으로 갔다 오 이게 무엇이든야 신기하시 야 워딩 딱 이대로 가야 돼 워딩 딱 이대로 가야 돼 아니 이것도 이것도 그냥 지우고 그냥 왕으로 갔다 로 해 아 그리고 이걸 멘트로 바꿔. 이걸 멘트로 바꿔. 아 왜? 그걸 왜 멘트로 바꿔? 자, 주현이 이게 멘트야. 주현이가 이거 말해야 돼. 주현이 1, 2, 2, 주현이 1, 늘. 주현이 1, 늘 이 레전드야. 주현이 어떻게 하냐? 주현이 2, 2, 주현이. 신기한 시 다 못할 건데. 어, 내 아들. 출생의 비밀이야. 그러면 아빠는 왕 장스푼이야? 주현이. 오 신기하시. 어, 장스푼이 어떻게 해? 멘멘메. 멘메. 멘메. 놀라 넘어진다. 또 넘어져. 또 넘어져. 무슨 유진이야? 근데 심지어 저것도 대사야. 놀라 넘어진다. 주현 1, 조현 1. 주현 2, 2. 주현 1, 를. 적어도 대사야? 어? 아니 앞에 안 적었어. 조현 1이 왕인 거지? 왕. 내가 이제 그걸 알려줬어. 조현 1하고 주현 1이 이제 다른 나라를 구하러 막. 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해가지고.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 나 뭐 써야 돼, 그러면? 아, 나무꾼이 사슴벌레가 맞네. 그치. 이 조현 1이 누군데? 조현 1은 왕이야. 왕. 주현 1이. 주현 1이. 장수풍뎅이였는데 나무꾼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아니지. 주현 2는 그냥 장수풍뎅이야. 주현 2는 장수풍뎅이였는데 주현 1입니다. 안되겠다, 난 몰라 이제. 주현 2, 조현 2 다 장수풍뎅이였. 자, 시작. 조현 2. 조현 2. 조현 2. 주현 1이 사슨벌레야. 사슴벌레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무꾼이 사슴벌레라고. 주현 2, 조현 1이 장수풍뎅이. 주현 1이 사슴벌레. 근데 사슴벌레가 장수풍뎅이의 아들. 그런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헌터, 걱정하지 마. 한국인들도 지금 이해 못 하고 있거든? 이해하지 마. 헌터, 헌터 어떻게 쓰냐. 그냥 영어로 써, 너, 태곤. 안 돼. 억울까? 조연이 개 거품을 물며... 미치겠네. 진짜 나 제발 배우면 안 되나. 제발 와우! 야, 물이랑 풍풍 준비해. 개 거품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개 거품을 물려 쓰러진다가 대사야. 어, 잠깐만. 땡 입. 완성은 시켜. 몰라. 저게 멘트가 재밌는데. 자, 6번.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조연 3. 조연 3 나왔어. 어, 뉴페이스. 사춘기가... 지금은 벌레인 상태 아니야? 사람에서 벌레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오!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 제일 멀쩡하게 하고 있는... 태국인이 한국인 사이에서 제일 멀쩡하게 한국어를 쓰고 있네. 야, 배역 하나 남겨둬라. 이제 내기. 배역 두 개 남겨둬. 게임 체인저 해야 돼? 어. 저를 부르셨습니 깝쇼 적었죠? 응. 깝쇼라고 확실히 적었어요? 아니? 깝쇼라고 적어야지 더 막가진데. 아니, 저러다 끝났냐? 자, 이제 뭐 알아서 게임 체인저 해주십쇼. 거의 엔딩 아니야? 이제 엔딩이죠. 8번이야? 자, 서브즈언2. 2가 이제 책을 덮으며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오, 와. 이 GT키를 벌써 쓴다고? 그러면 이제 걔 혼자서 다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주인공들 다 나왔네, 책. 다 책설 갖춰버림경. 어마마마. 오. 사극이야, 완전 사극이야. 아니, 어마어마 못 나온다고 이제. 아니지. 이제 이건 책의 가상의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나오면 되는 거지. 아바마마의. 6, 5, 4, 3, 2, 1. 아, 뭐 어떻게 끝내라고 이걸? 어떻게 끝났어? 그렇게 변론이 사실 그 책, 그 책 아바마마의 자서전이란다. 그럼 아바마마가 깨지? 그 아까 책에 나왔던 애. 장수풍 대의 나무꾼을 아바마마로 가. 그 왕이야 아니면 나무꾼이야? 나무꾼으로 가자. 왜냐면 나무꾼이 주연 1이잖아. 그러면 주연 1은 캐릭터가 나무꾼이면서 사슴벌레면서 왕의 아들이면서 자기도 아들이 있는 거야. 내 자서전 어떤데? 내 자서전 어떤데? 너가 뭐라도 해줘야 돼. 그게 뭐라고? 밖에 있던 애 서브주연 2지. 서브주의, 서브주의. 민지 형 나중에 서브주의가 나 돌아갈래 하고 죽는 걸로 가요. 잠깐만 2. 2초. 이제 마지막입니다. 난 몰라. 주연 1, 서브주의. 모든 게 결말이 중요해요. 아무리 초반에 잘해봤자. 초반에 안 잘했잖아 근데. 결말에 그럼 부담 주지 마. 아니야 민지 형은 해낼 거야. 끝. 6. 5. 1, 2, 3. 와 여기서 사이커스 홍보까지. 1. 레드 선하고 이제 원래 해설 춤대 이제. 그 팬미팅만이야. 팬미팅 VCR인 거야? 사실 팬미팅 VCR이었던 거임. 자 그럼 우리 대본 다 썼잖아.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역을 정해야 돼. 난 절대 배우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명이니까. 자 주연 1, 2. 서브주연 1, 2. 조연 1, 2, 3. 한 명 감독님. 한 명 카메라 감독님. 한 명 이제 조연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 명절의 묘미는 랜덤 아니겠어? 랜덤 뽑기지. 랜덤 뽑기로 가. 순서 어떻게 할까요? 뭐 아까의 역순으로 갈까? 그래. 자 아까 역순. 자 민지 형부터. 제발 주연이! 아 제발. 제발. 진짜 주연 1만 안 해도 돼. 주연 1이다. 자 세연이 뽑았어요. 정답은요. 조연 3. 일단 배우입니다. 조연 3이면 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형님이네. 순기 씨. 제발. 순기 씨. 주연 1. 제발 주연 1. 깜짝이야. 샷. 조연 2. 뭐야? 조연이. 조연이. 다음. 저요 저요. 조연이가 뭐야? 안 돼! 내 직업! 다음 누구야? 저요. 너. 감독님 아니면 다 배우야. 왜? 주연이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발. 제발. 주연 1. 제발 주연 1. 제발 주연 1. 제발. 제발. 아니 나 혼자 볼 거야. 진식아 너 5번이야? 몰라요. 아니? 나 6번이었었는데? 5번 누구야? 그럼 5번이지. 5번 누구야? 5번. 5번이 헌터 아니었어? 헌터 왜 뽑았어? 헌터 6번인데. 두고 다시 뽑아. 진식 헌터 다시 뽑아. 내놔. 진식 헌터 다시 뽑아. 다시 뽑아. 아니 이런 치겠네. 자 진식이부터. 뽑았는데. 야 여기서 주연 나오면 이제 진식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거야. 군인이님! 너랑 다 빠진다. 탄성이 주연이야. 과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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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 럭키비키네. 짠스! 형제 운 다 썼어 내가 봤을 때. 야 나 뭐 헌터. 근데 헌터는 사실 배우상이죠? 뭐 주연 1만 알면 되는 말이야? 주연 1이야 내가 봤을 때. 아 2. 나쁘지 않아. 그냥 장스포네이. 그럼 우리 이제 배역에 다 정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촬영을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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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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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먼 옛날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나무 안에 장수풍뎅이를 발견했는데 장수풍뎅이는 단백질이 충분해 보이는구나 어? 어라? 나와 같은 존재가 있었구나 맨 맨 지현이 지현일일 데리고 왕으로 갔다 이게 무엇이냐 곤충으로 변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맨 맨 맨 맨 신기하시? 내 아들 찾았구나 맨 맨 맨 맨 맨 맨 맨 맨 그래 아들 놀라 넘어진다 어머 사실 난 장수풍뎅이야 너도 이제 사춘기가 왔구나 맨 맨 맨 맨 맨 맨 일단 사람으로 변해라 내가 옛날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사춘기에 대해서 부르십니까요? 네? 너 빠져있어 일단 밖으로 나가자꾸나 아 뭐 이딴 책이 다 있어 이거 누가 쓴지 모르겠네 진짜 어머머머머 이 책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냥 그건 내가 어릴 때 썼던 책인데 그렇게 별로니? 사실 그 책은 아바마마의 자서전이란다 내 자서전 어떤데? 좀 치십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너도 이제 장수풍뎅이가 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너나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니? 아무래도 첫 데뷔 무대가 아닐까요? 그 데뷔 무대로 다시 돌아가셨구나 그럼 안녕 이제 장수풍뎅이 등장 아니 말을 하면 어떡해 드라마 촬영 중인데 미안 미안 액션 부르셨습니까 쇼? 너무 빠져있어 나 나 나 에? 앵 해야지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오케이 미안해 컵 엔진 미안해요 제가 연기력이 좀 딸려서 죄송해요 어? 어라? 다시 할게 할게 많네 재선칠이 진짜 힘든 거예요 나무도 빨리 어디서 구해봐 아 또 책을 써 책 여기 써요 인서트 갑니까? 네? 인서트에요? 안 들었어요? 신2에요? 신2입니다 밥차를 부르죠 밥차 지금 밥차 지금 안 돼있어요 자 자 이게 촬영이 빨리 끝내야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이제 퇴근하도록 해 그대로 넘었어요 반응한다고요? 대본에 하나밖에 없는 거 없어요 이게 야 이게 부채 있는데? 이거 누가 쓰고 가 이거 괜히 부채 아 주민이 형 나라고? 네 수민이 형 지금 나 주민이 형 지금 기식을 기찐 식으로 가 끝 이제 너무 멀찌네 그걸 내가 왜 쓰냐고 그냥 찌는 거예요 어 저거 안녕 카메라 감독 내가 했어야 된다 충기 씨 누구야 다 나왔어? 네 내가 했어야 된다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힘들어 잘못 선택됐네 컷사인 해줘야 돼요 컷 오케이 오케이 컷사인 해야 되구나 깎았다 어디까지 찍습니까? 이거 뭐야 아 오케이 하고 사슴벌레로 변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대본 보셨어요? 아 딜레이닝 왜 이렇게 길어 야 너 이거 이거까지 했어야 됐어 뭐야 근데 왜 쿼 됐어 얘가 안 해서 모르는 거 같아서 이거 이어서 갈게요 oh 빠른 진행 드디어 PD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셀키 몰 ji와 전출 다 나가죠 아 저도 다 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